안녕하세요. 푸드 크리에이터 요리왕 비룡입니다. 오늘의 만들 요리는요. 이연복 시스프님께서 선보였었던 바로 멘보샤. 바로 그 멘보샤를 또 특별하게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은 추첨을 통해 한 달에 세 분에게 비룡이 직접 유튜브 촬영하면서 만든 반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멘보샤. 렛츠기릿! 몇 마리일까요? 어? Item 1, 3, 4, 3, 4, 4, 4, 4, 5, 6, 3, 4, 5, 6, 6, 7, 8, 8, 9, 10, 11, 11, 13, 14, 14, 15, 16, 17, 18, 18, 19, 19, 19, 20, 20, 20!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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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old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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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튀긴 네, 맛있게 만든 멘보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자, 오늘 멘보샤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빵이 정말 바삭바삭한데...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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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